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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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, 비치두루에서 어 만화수정 대체로 뭐 넣어야 돼요? 뭐 대체로? 만화수정, 살아있는 만화수정 대체로 뭐 넣어야 돼요? 비치두루에 살아있는 만화수정을 넣지 않는데, 병신아? 근데 형은 왜 학수 안해요? 알겠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목소리 좋다. 몇살이야? 19살이요. 어, 왜 저나 했어? 아, 너, 너 형 맨날 방송 보다가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형 지금 존나 배고프거든? 말을 말해도 돼 네 그래, 형 지금 현기증 난단 말이야 배고파가지고 아, 너무 좋다. 좋아? 쌀거 같아? 아, 네. 네? 아, 지금 살짝 좀 샜어요. 미칠새끼 여보세요? 아, 야! 응 나 예비건에서 너 봤다 거짓말 내가 뭐 입고 있었는데 너 배불뚜기에다가 흰색 스트레스 입고 있었잖아 흰색 뭐? 흰색이랑 녹색 어디 예비건 훈련장이었는데 나도 몰라 아, 이거 사진 봤네 그냥 흰색 다윤아! 어 나 웃기고 그냥 다윤아 어? 뭐라고? 나 웃기는 건 못하고 어 그냥 다윤아랑 다해보고 싶었어 몇살, 몇살이야? 나 27살 아, 수 그 원래 말할 때 이렇게 밝게 말해? 예 직업 있어? 직업 있어? 직업 직업 있어? 어? 어 뭐 뭐 뭐하나? 직업 있냐고 안 들리는데 뭐라고? 아니야, 친구야 잘 될 거야 직업 없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취업 준비생이잖아 야, 군대를 갔다왔어? 여보세요? 어, 군대를 갔다왔고 친구야? 어, 당연히 나 어 아직 군대를 갔다왔는데 직업이 없어? 공이 갔다왔고 응 어 전문대 3년대 갔거든? 응 1학년하고 휴학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적할이 당했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하 친구야 내 주변에도 되게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많아 아니, 취업 학원도 씻거든? 어 근데 처음에 원서 쓴 글씨 종속 기업이었는데 응 원서를 안 받아주더라 학교 때문에? 작년에 택배사 가서 하다가 또 허리를 다쳤어 응 그래갖고 그것때문에 아직도 병원다니는데 병원비도 요즘과 뭐 힘들고 응 그래도 너 방송보면서 힘내고 있어 너도 백수잖아 아니야, 나 백수 아니야 나 이거 직업이야, 인마 나 이거 직업이야, 인마 어? 우리 차는 공짜로 주잖아 씨, 기준은 무료로 해주잖아 내가 맞지 내가 맞지 아 아 좋아야 내가 맞지 그렇지 알았어 야 친구야 치킨 한마디 줄게 너 아프리카 아이디 뭐야 어? 아프리카 아이디 어? 나 SKY NET 1541 SKY NET 1541 1541 1 1542 1 1541 1541 어 콜렉트콜 있잖아 콜렉트콜 SKY NET 1541 어 아, 너 지금 비록인이구나 아니 나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어갖고 껐지 아, 잠깐만 아 그 에미루라는 닉네임 어 나 나 취업하려면은 어 내가 보다 아프리카 끊는게 좋을 것 같아서 형이 아니 형이랜다 내가 친구야 어 블랙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전 잘 먹으면 전 잘 먹으면 형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이고 굽네치킨 굽네치킨 볼케이노 기프티콘 지금 아프리카 쪽지로 보냈거든? 어 지금 꼭 먹고 내년에는 꼭 취업하자 아자아자 파이팅 아 아 그거 짠했어 웃기지 않았잖아 아 웃었어 웃었어 아 비점났어 그래 방설을 열심히 하고 어 친구야 꼭 내년에는 취업하자 어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괜찮았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크게 웃을 순 없지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어 어 안녕 어 몇살이야 나 스물 스물여섯 아 스물여섯 군대 갔다왔고 갔다왔지 응응 잘했어 어 형 형 형 그 방송 잘 보고 있어 아 그냥 오늘 일상 갔는데 응 형 때문에 오벙 떡집 들렀다왔어 아 진짜로? 어 떡 많이 샀어? 어? 떡 많이 샀어? 아니 그냥 앞에만 갔다왔어 아 잘했어 인증사 찍고 인증사 찍고 형한테 형 이제 형 곧 찾는다 이러고 올리려다가 내가 또래같아서 안하고 어 아 아무튼 형 방송 잘 보고 있어 어 고마워 어 그래 형 때문에 나 토스트 먹을려고 내일 토토한다고? 토스트 먹을려고 내일 아 토스트야 형 이따가 맛있게 먹어볼게 그럼 다 알았어 형 알겠어 형 항상 어 항상 너무 많이 먹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응 아 웃은거 아니에요? 응 어 그만 좀 먹고 형 너무 커졌어 뭐 남잔 커야돼 아니 근데 거긴 작잖아 아 그거는 어 아니야 너가 봤어? 아 아니 아니 보통 파워들은 작다라는 선입격 갖고 있는데 응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안 근데 커도 근데 커도 묻히잖아 거기에 이 고래 작지 않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아 차은우님 응 네 저 요거 저 봉구입니다 아이고 봉구님 예 그 팬아트 그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우와 아 봉구님 장난인거 알죠? 아요? 장난입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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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다 남자밖에 없냐 내방송 나 문제 하나 내릴게 문제 응응 쇤중에 가장 센새가 뭐일까 쇤중에 가장 센새? 응 쇽새? 개새? 센새? 어? 참새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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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빨을 보여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사람인데 여보세요? 아 빰 너 아까 개지? 나랑 동갑이네 어 아니야 나 다순이야 다순이야? 응 군대 갔다왔고 아니야 오빠 군대 어 오빠 응? 너 아까 오빠 너 아까 그 백수잖아 오빠 오빠 말할땐 원래 이빨이 보여요 님들 원래 말할땐 이빨이 보여 여보세요? 솔직히 몇살이야? 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 응 어 아니 뭐 이번에 스킨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전하고 싶어서 다시 전했구요 응 지금 수능 5살에 일반들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들 어디? 일반들 대학교 지방에 다니고 있습니다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군대 갔다왔고? 아 뭐 네? 군대 갔다왔고? 아 네네네 갔다왔습니다 아 군대 갔다왔고 스며너인데 32살에 되겠습니다 알겠어 줄게 형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리액션은 잘 못하지만 재밌었어 그래도 여보세요? 다요 다요 내 곳에 다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나의 맘탈을 지어 놓은 새끼야! 여보세요? 저 형이랑 하수 성대모사 부채를 한 번 하고 싶어요 알겠어 한 번 붙자 형부터 먼저 할 테니까 너가 하나씩 해 하수 이름 말하고 네 형 먼저 할게 단광고개사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자 해 어 그럼 전 단광고개사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담배 많이 펼잖아 방금 당허고개사 아 딴거 할게 그럼 딴거 해야지 내가 하면은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알도르 한 번 깐진하게 할게요 알도르? 네 오케이 갑니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아니지 법규를 이톤이지 지금 너의 톤은 지금 파샵이잖아 형 담배는 형이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C마이너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지금 톤이 더 높았다고 법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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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톤이라고 알겠어? 너의 음이 더 높아 네 아 내가 좀 하이톤이 어 좀 더 낮춰야 된다고 하나 더 높일 때는 약간 좀 그런거 화염임프 같은거 히힛 바로 처리해주지 히힛 바로 처리해주지 히힛 바로 처리해주지 그게 아니라 히힛 바로 처리해주지 이게 화염임프 알겠어? 네 하나만 더 할게 어 오 물론은 멋있다 오우거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오우거는 혀를 목적으로 좀 더 뒤집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오우거 마법사 나오면 무게저 이런 느낌 알겠지 아니 법세대저 약간 이런 톤으로 해야 오우거 톤이라고 알겠어? 무게 아니 법세대 이런식으로 해야된다고 약간 바보처럼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 성대모사는 혼을 담아대 미치강이 과학자들 이런건 약간 목을 풀어 놔야대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이런식으로 목을 풀어주면은 좀 더 미치강이 과학자 성대모사랑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알겠지? 형 그럼 룰로 한번 할게 알겠어 룰 어 블라리미를 아시죠? 어 블라리미를 할게 첫번째 끼끼끼룰 물들것이다 병신 휘윽 휘윽 여보세요 형 응 나 존나 맛있다 토스트 키즈 키즈? 네 순발력 키즈 제가 앞에거 말하면 뒤에거 말해주세요 응 222 202 ABP 다 알아, 임마 오, 역시 남산 맛있게 드세요 여보세요? 그, 혹시 트로트 시키셨죠? 예 아, 그 배달이 잔혹간거 같은데 네 그 주소좀 불러주시겠어요? 배달이 잘못하는데 왜 주소를 물어봐? 그, 배달을 다시 가야되거든요 그 아까 오셨던대로 오시면 돼요 아, 아까 오셨던대로 다른사람이어서요 응 그, 그 다른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, 그 다른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음 음, 지금 벌써 한 반 드신거 같은데 포스트 하나 남았는데 이거 잘 먹을게요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맛있네요, 이거 아뇨, 아뇨, 두개로 갖다 드릴게요 야, 근데 이건 그쪽 과실이고 아, 그러니까 제가 두개를 더 보내드리니까 음, 배불러 배불러 아, 안돼, 안돼요 주셔야 돼요 돈으로 줘요, 돈으로 몸뜰 보니까 몸뜰 보니까 다섯대는 드시겠다만 그러면은 네 여기 풍동 우체국 거기 우편함 밑에다가 예 붙여놔요 그러면은 내가 내일 가져갈게 날씨 그렇게 더운데 상해에요, 상해 날씨 안 더, 비와 지금 병진아 그러다가 지금, 예? 지금 지금 존나 추워 밖에 음, 소사는 안 불러주시고 음, 어쩔 수 없네요 진짜 조사 불러주면 토스트 더 줄 거예요? 아 유튜브 구독해줘 여보세요? 어? 어? 됐나? 어? 어? 됐어? 아, 남자네, 아이씨 아니야, 아닌데? 존나, 덜렁덜렁거리는 소리 하잖아 아닌데, 아, 와, 됐어 애기야, 언니 됐어 야, 나 야, 나 어, 언니 목소리가 이상해서 그렇잖아 아니야, 조용히 어? 자매님들 두 분 다 재방송 보시나요? 어, 나 언니 방송 목소리 나와, 개 신기해 어, 나도 너도 해? 아, 뭔, 아, 뭔 소리야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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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두 분 다 재방송 보세요? 네 동생이 먼저 보고 제가 후발주자입니다 이따리카 님들? 저기 노생이 먼저 보고 제가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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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, 이viamente 문제 문제 과연 여보세요? 명절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유명훈이? 여보세요? 현실을 못해요? 아 핫스톤이요? 네 아 이거 알바 아니야 이거? 이거 누가 심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에요 맘과 비룡 이런 것도 알아요? 알죠 그거 정확히는 영상은 하이라이트 밖에 못 봤고 막 나무 위치 같은 데 쳐져봐서 알아요 마음가짐 내고 비룡 내신 거 기타니까 진짜 그 아프리카 아이디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지금 바로 그 그럼 뭐라고 쳐요? 두 분 오늘 피자 드세요 피자 아니요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아 이거 이벤트에요 이벤트 스팀 팩토리에서 뿌리는 이벤트에요 어 다른 분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저 오늘 치킨 먹어서 아프리카 아이디 막 이상한 거네 보니까 이제 기엘 아이님 10개 어떻게 하세요? 330개 있나 아프리카 아이디 막 이상한 거죠? 아니요 저 지존전사 아기야 뭐야? 어? 언니 거 뭐지? 뭐야 랑굴랑 아냐? 랑굴랑인가? 잠깐만 나 쳐봐야지 이제 기엘 아이님 10개 어디 랑굴랑인가? 뭐야 아니면 아이디 막 나 오늘 350개 쐈는데 트위치 만세 이런거 아냐? 트위치 만세 어딨지 나? 잠깐만 나 쳐봐 누가 누가 극형 투수만세 이런거 아냐? 다시 요키님 10개 너무하네 아닙니다 네? 아 이 정도 불었으면 아이디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랑불랑 치면 나와요 랑불랑이요? 네 랑불랑 랑불랑 랑불랑? 랑불랑 랑불랑 를 를 를 를 를 를 랑불랑 랑불랑 아 G G O A 로 시작하는 아 해밍 해밍 008로? 네네 그 여기로 그 이거 7번가 피자인가? 네 네 네? 잠시만요 7번가 맞습니다 아 내 목소리가 두개로 들려서 모르겠네요 여기로 그 기프티콘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드렸거든요 하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피자 맛있게 드세요 그럼 방송 봐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할게요 네 파이팅 하세요 진짜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와 진짜 있다니까 님들 잠깐만 아까 한 명 안 주지 않았나? 한 명 이제 남자 아 아 그냥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싶었어 하나 있다 하나 남았다 님들 하나는 이제 치킨 순살 커리퀸 여보세요 형 어 잠시만요 형 응 글자 너무해요 왜 나 이거 쌓고 있는데 시위가 아 요거는 안 할게요 응 파순이라고 아이 그게 아니라 있나 없나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니야 채팅창도 다 다 주라 그랬어 저도 PC팩토리 알 그거 이벤트하는 거 저도 주세요 피씨팩토리에서 이벤트? 네 피씨팩토리에서 이벤트 안 주.. 안 하는데? 아 그니까 치킨팩토리 여보세요 형 형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뭡니까 봉구님 이거 여보세요 희톰이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형 이제 핫스스톤 해야 되거든? 숙제해야 돼 이제 돌몬 선생님들 뿔 난다고 형 저 핫스스톤 킹같아요 에요 핫스스톤 방송 뭐? 킹같아요 그 핫스스톤 님이에요 그래서?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? 어? 두클렸다 여보세요? 네 반갑습니다 그.. 반갑습니다 쿠리아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 작가님 네 안와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떨려요 아 막 나중에 안 떨릴 때 다시 전화하세요 남성분이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떨렸네 심장 멈췄네 방금 전화하신 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있다니까 딘들 여보세요? 타순이가 있다니까 없는 거 같은데 여보세요?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다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옆에 남한 친구가 전화하라 그랬죠 이거 전화하면은 치킨 준다고 네? 아 이거 음성변조네 음이 똑같거든 여자 맞는데요? 여자 맞는데요? 봐봐 이거 음.. 음.. 음이 똑같잖아 음이.. 똑같이 파샵이에요 제 앞에 여자 맞다구요 음성토니 호탕하게 웃어보세요 네? 마치 관우 장비 이런 상복지 영웅들 마냥 저기요 네 여자 맞는데요? 여자라고 말했는데 아 해보세요 아 아 해보라고요 어 맞네 아 죄송해요 그 원래 저희가 되게 그 의심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여자라고 말했는데 그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워낙 남자들 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방송 지금 처음 본건데 아 원래 처음 보셨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의심 듣고 하시다니 아 원래 남자밖에 없는 곳이여가지고 아 그래요? 전 잘 모르니까 네 원래 남자밖에 없어요 원래 게임 방송입니다 아 잘 볼게요 넨 여보세요 그럼 게임만 할꺼거든 치킨 먹을래? 여보세요 어 아요 크레이스 컴백스 유아 렐리 웨이퍼럴 유 야 영어 어디서 배웠냐 당장 거기 그만들어 개쓰레기같은 영어 배웠네 야 영어 빨리 배우고싶으면 거기 저기 할렘가 가려면 가 미국 생존 영어 배워 안그럼 총맞으니까 여보세요? 태요 뭐 거기까지 밖에 못 외웠지 거기까지 밖에 못 외웠지 저 영어 완전 잘해요 해봐 트위치 닌자처럼 음 아 그거 너무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영어 잘한대매 앞으로 영어로 대화한다 헬로 마이네임 이즈 타요 태요 하이 발 끊어버리네 여보세요 헬로 여보세요 어 어 네 아우 신기하다 네 타요님 저 스물일곱살 강동구 사는 시청자에요 아 예 아 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말씀 드려주고 싶어서 아이구야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신기하네요 타 타순위 계속 찾고 계시는데 아니 아니 아까 찾아도 끝났는데요 아 아 그 제 여자친구가 저랑 타요님 방송 팬이 너무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아까부터 전화를 걸고 싶다고 너무 막 여자친구가 먼저 이제 눈길이 아니야 이거 눈길이 목소리인데 아니 아니 아닙니다 하하하하 진짜 아니에요 눈길인데 눈길에 뭐 아 타요 형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너무 방송 보고싶어 해가지고 걸 연락을 너무 하고싶어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서로 막 스문번 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누구라도 하나라도 일단 방송 연락이라도 해보자 해서 그냥 타순위들 많다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이고 아이고 저도 이제 아 그 막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흥분되어 방치 나가지고 방송을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두 분에게 같이 대신하고 체킹해드리고 싶은데 체킹창에서 되게 네네 기만자는 처내자 하하하하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극혈하는 친구들이 거의 막 아 아 여자를 본 적도 없는 남초 남중 남도 공대 군대 군대 공대 약간 이런 테크 타는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피메일 다른 염색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다른 염색체랑 자기랑 같은 성별인 애들이 있다라는 게 얘네들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애예요 아 저도 이제 남중 남고 군대 다 나온 입장으로 다 거기만 자네 이러면은 본인은 남중 남고 막 군대 나왔지만 너네랑은 다르게 여자친구가 있다 좀 이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 다들 뭐 다 생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들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도 생길 수 있을까요? 아 다들 생기지 않을까요? 아 아 니들 따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네 아 떨리네요 막 전화하는 게 아유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항상 막 제가 막 컴퓨터를 잘 못 세우고 막 그래서 막 풍선 같은 거를 못 쓰고긴 하는데 유튜브 항상 잘 챙겨보고 있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방송 자주 봐주세요 앞으로도 파이팅할게요 아 네네 너무 막 채팅 막 그런 거예요 마음 속상해서 아유 그럼요 그럼요 사순이들 정말 많으니까 아유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 그 아닙니다 아직도 전화 열심히 걸고 있을 텐데 아 네 저만 저만 했다고 오늘 꼭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되게 감사하다 되게 힘 많이 얻네요 이렇게 하면서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4달러 김두한이야 4달러 컨셉 괜찮았어 4달러 목소리가 좀 더 소울이 있었 4달러 아 2통이었습니다 줬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담배 좀 많이 편나보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다이오한테 몰아준다 형 예전에 형한테 달아난다고 했었는데 형이 전화 끊었었어요 이젠 바뀌었지 전화 끊었었어요 했는데 끊었어요 라고 이제 형이 레파토리 하나 더 만들어줬어 여보세요 아 형 응 나 그 뭐야 성대모사 하나를 해도 돼? 오케이 붙자구 그 뭐야 비밀결사단 둘이 알아? 이승키라이님 어? 마법사 1코 있잖아 어 알아 알아 오케이 나 그거 한번 해볼게 어? 울지마 난 비밀결사 소설이야 어때 자신감은 되게 좋았어 자신감은 되게 좋았어? 응 가다듬고 해도 될까? 응 난 비밀결사 소설이야 어때 울지마 말고 응 안 웃었는데 어? 아 내가 그 뭐야 다름이 아니라 성우 준비하거든 아 진짜로? 뭐 할 수 있어 어 형이랑 같이 끌어보자 너의 이름은 더빙 같이 해보자 아 진짜로 이건 말 싫어요 이놈 도시 치나요 다음 세계를 도쿄에서 껌미나무로 살게 해주세요 형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왜? 빠가 막 이런거? 나 이따 알바 가야돼 야 형이랑 같이하자고 아 이따 알바 가야돼 ㅋㅋㅋㅋㅋ 미추어? 야 우리 둘이 하면 되겠다 그거 어? 아 나야 영광이지 형 야 너 더빙 좀 되는데? 아 나 더빙 좀 돼? 어 형 형 형도 할 수 있어 형 형 코난 성대모사 되잖아 어 너 뭐 미라니 이런 거 안 돼? 어.. 유명한 탐정 유명한 탐정님 이런 거 안 돼? 아 그게 서구 공부가 미리 이렇게 막 뭘 하면 안 된대 뭘? 그 뭐야 뭐.. 나쁜 버릇이 든다고 공부 막 미리 막 아 너 따로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? 아니 이제 군대 갔다와서.. 어.. 아 이제 꿈만 꾸고 있는 거야? 어.. 고난 택배부터 준비했어 준비만 하고.. 마음의 준비? 어.. 마음의 준비만 뭐야 이거.. 형 준비생이 아니잖아 백수잖아 이거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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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냐.. 마음만큼은 철옹성이라고 알겠어 야 근데 아까는 그런 거 아.. 버릇 잘못 드린다면서 아까 그.. 그거는 했어? 아.. 그거? 고작 너의 꿈이 있고 치킨 한마디 먹는데 쓸 수 있는.. 아.. 무슨 소리야 내가 형과의 만남에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온 거지 음.. 어? 음.. 치킨 한마디 때문에 너 꿈 판 거 아니고? 아이 무슨 소리야 야 형 앞에서 이렇게 어.. 당당해지고 우리 탑박이들 앞에서 내 꿈이 이렇다 어? 내가 당당해지고 내 꿈이 이르겠다 어? 이런 포보를 내가 밝히는 거지 음.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? 이거 치킨 안 먹어도 돼? 어.. 안 먹어도 돼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목소리도 막 떨리는데? 아.. 무슨 소리야 진짜 안 먹어도 돼? 어.. 진짜 안 먹어도 돼 야 형 그러면은 형 솔직히 웃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잠깐만 무슨 치킨이냐면은 어.. 스팀 백토리에서 뿌리고 있는데 BHC 순살 커리킨 콜짬이.. UHC 아니야 어? 안 먹어도 돼 형 다른 탑박이죠 아.. 진짜 괜찮아? 어.. 난 형과의 만남으로 이미 어.. 충분해 진짜 마지막 기회 좋다 형 어.. 어.. 알았어 형 퀵뿌라도 하나 줄게 아이디 뭐야 어.. 나.. 준핵 준핵? 그냥 치면 돼? 응 어.. 준핵? 응.. 준핵 아 준핵? 응 아.. 또 쏴줘야겠네 이거 준핵님 패스 아.. 야.. 미리 준비했네 이 친구 준핵 그럼 형 만날 준비가 다 됐지 자식이 이거 미리 다 준비해놨구만? 어? 그럼 그럼 알겠어 형이 퀵뿌두개 줬어 이제 블랙 나오면 되지? 어.. 어.. 무슨 소리야 알겠어 고생했어 성우 꼭 되고 나중에 핫스스템 카드에서 만나자 어.. 그래 응 아 말 잘하네 빨리 치킨 주인 찾고 돌게임 해야되는데 이 돌먼 선생님들 야.. 씨.. 빠약사 안하냐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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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형 저 성대모사 할게요 오케이 너도 성우가 꿈이야? 아니요 저도 성우 꿈은 아닌데요 응 그냥 형이 좋아서 한거에요 응 저 바다사냥품 저 해적이요 어 오케이 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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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이 없어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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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미치겠네 저 여자친구 있어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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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요? 안녕하세요 아 아니아니아니 진짜 한.. 제가 너무 생arias어서 한 번만 전화해보고싶었어요 흐흫흫흫흫흫흫흫 그럼 딱 한 번 전화 하흫흫흫이 어.. 초등학생 아닌데? 초등학생 아니에요 진짜로 몇살이에요? 저 21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했던 한적있죠? 21살 22살 타요 항상 네? 한창 미쳐있을 날이라고 맞죠?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진짜 방송 잘 보고 있고 방송 오래 보셨어요? 네? 오래 보셨어요? 작년도부터 봤어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하는 BJ인지 아시잖아 다른거 게임할때도 너무 재밌었고 공포게임할때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? 막 인어인어할때도 너무 귀여우세요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방송 결실하시고 나중에 별명 좀 풀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얼마 안 남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맘같아서 치킨 드리고 싶은데 이러면은 채팅창에서 타요 남염이라고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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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 어 형 방금 살고있어 어 고마워 어 밥은 먹었고? 어 어허 이제 형한테 밥을 먹어야지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 여보세요 치킨 먹고싶어? 5 4 3 2 1 0 여보세요 안창현 동무 안창현 동무 안창현 동무 무슨 아 나 까먹었어 북한말 몰라 나 문화어 잘 모른다고 아이고 자 마지막 치킨입니다 여기서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릅니다 여보세요 왜 전화 걸고 말을 안하지?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치킨 먹고싶어? 형 지금 빨리주고 게임하고싶거든 이제 저 그냥 형이랑 금하고싶어서는데요 응 사랑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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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율형 그 성대모사 해도 돼요? 형 성대모사야? 어 응 할게요 응 나 너무 화가 나 이건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너무 화가 나 민망해서 못 듣겠어 너무 화가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성대모사 해도 됩니까? 어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형이 저 도지사 김문수 알아요? 어? 도지사 김문수요 김문수? 네 알지 아 저 도지사 김문수인데 저 이름이 뭐예요? 저 이름이 뭐예요? 부지사 김문수 여보세요? 마!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 한번 언제까지 하나 들어보려고요 정앤 도지사 김문수 부부부부부부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부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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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이제 이러면 자괴감들겠지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어 오빠 응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응 너 언제 만나? 몇살 몇살이니? 나 고3이야 고3 오빠 공부 안해도 돼? 막 이런 거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아니야 오빠 나는 그런 거 안 봐도 그래? 나 지금 간식들 굶었어 왜 나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집에 밥 없어? 있어 근데 입맛이 안 맞아? 별로 맛이 없어 오빠 오빠 배고파 오빠 응? 오빠양 오빠양 계속 오빠양 오빠 듣고 있어 오빠 응 듣고 있어 대답이 없어 응? 대답이 없어 왜 아니야 야 그러면 너 조건이 있어 뭔데? 형이 기프티콘 지금 보내줄 테니까 대체 이거 뼈 인증해야 돼 뼈로 다 맞춰야 된다 핵 알겠지? 아이 그거 할 수 있지 오빠 그거 참고로 순살 치킨이야 핵핳핰핰핰핵핰핰핵핰핰핰핰핰핰핰의 아 오케이 그거 어? 할게 할게 맞춰와 아 알겠어 오빠 야 아프리카 아이디 뭐야 닉네임 아프리 아니면 아프리카 아이디 둘다 아 근데 닉네임이 좀 그래 뭔데? 곱추선 타요 뭐라고? 곱추선 타요 야 YDA지 이거? 어 그거 그거 닉네임은 이런걸로 했어 알아서 넝신님 아이고 넝신혜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쿼리킴 보내고 있어요 야 그러면 형이 지금 보내줄게 어 고마워 오빠 응 야 쿼리킴 먹을래 아님 GTA 먹을래 둘 중에 골라 GTA가 뭐야? 게임 GTA 아 아 치킨 치킨 나 이틀 굶었어 오빠 야 일단 GTA 이거 스페셜팩이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돈도 줘 오빠 근데 나 집에 컴퓨터가 없어 아 알았어 그거 이거 보내줄게 순살 쿼리킴이야 어 고마워 응 응 짠하군 짠하군 나지 않끊었군 여보세요? 오빠 이따가 방송 잘 볼게 어 쪽집 보냈어 어 고마워 오빠 응 자 여러분들 이제 아 근데 GTA 이거 뿌려야되는데 선착순 할래요 이거는 귀찮은데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저 네 저한테 딴맘 품으시면 안돼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아니 아 이러면 안되는데 네 이후밤에 전화 걸어갖고 끈기가 생겨 아니야 오기가 생겨갖고 으흐흐흐흐흫 아 안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알죠 방송 오래 보셨어요? 저 작년이요 오빠jekt고 하스스톤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고 접었어요 왜 접었어요? 아 망게임이라 맞고 싶은 적 흐흐흐흐흐흐H 쓰레기게임이어가지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서로 원래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아 맞아요 저 운이 없어서 네 네 그렇다고 그 쓰레기 게임에 돈 쓰긴 싫어 갖고 무과금으로 살다가 이제 못하겠더라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힘나네요 갑자기 아 진짜요? 네 네 어쨌든 파이팅하시고 치킨은 넘어갔지만 아 치킨 먹으러 전화 하죠 자객이었네 이거 어떻게 해서 치킨 먹으려고 이거 치킨 말고 뭐 GTA 드실래요? 아니요 저 GTA는 잘 안해서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말했죠 타순이 있다고 타순이는 실존에 진짜 있다니 편인데 여보세요 형 저 진짜 다시 그거 해주세요 뭐 미치광의 가업자 미치광의 가업자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대체 형 이제 카스톡 해야되거든 이제 꺼져 아니 아니 기다려봐요 형 녹음하게? 네? 뭘 방송해요 야 이거 배소리로 해놔 네? 배소리로 해놓으라고 보라이에요? 아니면 알람으로 이걸로 맞춰놔 알람소리로 보라이냐고요 어? 보라이에요 아 아 형 잠깐만요 어 해줄게요 미치광의 가업자 해줄게요 저 이거 해야돼요 뭐? 미치광의 가업자 해줄게요 아 해준다고? 네 어 내가 보여주겠다 뽑아주에게 죽을 걸어야겠다 병신인데? 중신인데? 아 어쩌라고요 자 정말 어이가 없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오프닝 좀 길었죠? ㅋㅋㅋㅋ 첫 뱃노 몇 뱃노